저 진실의 약을 드셨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과 해답이 뭔지도 아시겠네요? 알긴 알죠 근데 그 질문과 해답을 한꺼번에 알려드리는 건 불가능해요 대신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던지신 메시지가 적혀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거기가 어딘데요? 은하구요 QQ7 액티브 제2감마인은 자르스왕성에서 세번째 별인 프릴리움 타른 행성의 세보르베오 포스틸이라는 땅의 코엔틀루스 쿠아즈가르 산맥 꼭대기에 불길로 씌어있는 30비트 높이의 글자들이요 그 말씀은 로펭성의 라제스틱 반타라시엘이 찍히고 있어요 액티브 몇 감마요? 제2감마인은 자르스왕성에서 세번째 프릴리움 타른 행성의 세보르베오 포스틸이라는 땅 프리... 프릴리움 뭐라구요? 프릴리움 타른 행성의 세보르베오 포스틸이라는 땅 세보르 뭐라구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날 턴베오 포스틸고스피 могли nouns 네 parl